음... 어... 여기가... 어디지? 아... 기억이 나지 않아... 어? 저건... 내 칼? 칼을 가지고 나온 걸 보니 카페에 가는 길이 틀림없군 누구나 카페에 갈 땐 칼을 챙기니 말이야 어? 아, 자기야! 자기야 오래 기다렸지? 나오다 갑자기 똥이 마려워서... 아꿍! 뭐 자기야야 병신아 너 모태솔로잖아 평생 집에서 미쿠짱이나 찾아라 이 자식이! 니가 우리 미쿠짱이네 뭘 알아! 쑥? 어머 자기야 방금 들었어요? 응 저 사람 여친이 미쿠짱이래 서름... 딱 보니까 여친도 없어서 혼자 카페 왔네요 너무 불쌍해요 그죠? 응응 저런 모쏠 걱정도 해주고 우리 자기 자상해 내가 이래서 칼 차고 왔다 죽어라 이 더러운 커플들아! 지야! 어머 이 사람 성격 까칠한 거 봐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읍지 닥쳐! 나... 나는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구나! 어머 그래? 지름 어디 진짠지 한번 볼까? 받아라 사랑해 검색기록디기기 아니 내 핸드폰! 어디 봐볼까요? 여친 사귀는 법 솔로 탈출하는 법? 아하 딱 걸렸네요 이건 뭐야? 옆집 누나의 은밀한 유혹? 어머 망측해라 너 이런 거 보니? 그... 그건 사실 우리 집 고양이가 뭔가... 어우 징그러워 하여간 남자들은 안되겠어 우리 자기는 저렇게 안되게 내 자취방에서 정신교육 좀 시켜야겠어 정신교육은 지랄 성교육이겠지 어... 남자 군대 나가버려라 솔로 천국 커플 치욕 어... 할Out